찬미 예수님, 오늘은 1월 23일 연중 제2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첫째 성막이 세워져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제사빵이 놓여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 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아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오늘 복음 환호성은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들을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척들처럼 가짜 뉴스인 소문에만 집중하여 편협하게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여 붙잡으려 나서는 태도를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환께서는 2018년 홍보주일 담화에서 가짜 뉴스는 거짓되고 매혹적인 주장을 앞세워 유쾌하고 위험한 유혹으로 인간의 마음을 파고들어 불안, 멸시, 분노, 자절과 같은 즉각적 감정을 자극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직해 보이는 가짜 뉴스로 조작된 허위 정보가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별력과 판단력으로 진리를 가려내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새겨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가짜는 참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가짜가 주는 열망은 불신을 낳고 고립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분이시며 사미이신 하느님과 친교를 이룰 때 우리는 진리를 체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이 옳다는 마음을 버리고 하느님 뜻을 따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